이제 33번부터는 원가죠. 원가회계에서 문제입니다. 1번은 우리 원가에서 가장 기본 문제잖아요. 원가는 T계정 2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가 나오는 것이 T2입니다. 그 다음 제조관접비, 기말정후 구하는 것, 그리고 기타, 고조정법이라든지 결합원가, 이것 4개입니다. 1번은 이것입니다. 기말, 기초제공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정후 계정이잖아요. 여기에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접제로비, 노무비, 경비, 제조관접비, 제조원가. 이것을 대입하면 되죠. 이것을 구해봐라. 갈러넣기 문제, 기말제공품은 11만원. 기초제품은 총제조원가 나왔는데, 이것이 총제조원가잖아요. 총제조원가, 이것이 198만원이다. 그리고 자료가, 이것이 지금 안 나와있네요.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안 나와있으면 당연히 어디서 구하면 된다. 매출원가, 제품계정에서 구해보면 되겠네요. 이것 두 개는 필수잖아요. 기초제품, 기말제품, 이것이 제조원가, 이것은 매출원가. 여기 자료가 나왔죠. 기초제품은 20만원, 기말은 17만원이다. 20만원, 17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구해 가지고 이것을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매출원가가 바로 안 조지. 이것은 또 알고 있잖아요. 매출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죠.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파는데, 이것이 지금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은 250만원 이렇게 나와있고, 이것에 대한 이익률 몇 프로죠? 20% 이것이 20%니까 50만원 나와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 20%니까 50만원. 이거 얼마? 얼마에서 50만원 더하니까 이것이 나왔네요. 얼마? 200만원. 그렇죠. 이것이 200만원이니까 더하고 빼면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197만원. 제조원가가 197만원 나왔다. 이제 끝났니? 계산하면 되겠다. 그렇죠. 더하고 빼면 되죠. 더하고 빼면 얼마죠? 10만원 나오니? 정답 10만원. 1번 답이다. 답은 1번. 10만원 되네요. 그렇죠. 이것은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통. 계산하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보통이라고 할게요. 34번 문제. 이것은 제조 관직의 문제네. 이 문제. 이 관련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보니까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나왔는데 약간 어렵습니다.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고 뭐냐 하면 일단은 거기에 보면 지금 자료가 그렇죠. 이게 나와 있죠. 그렇죠. 제공원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1인 자료가 나와 있죠. 여기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업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관접비. 이게 뭐죠. 제조원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기초제공품 얼마죠. 10만원. 이게 10만원이다. 그리고 제로비가 얼마냐. 20만원이다. 노무비는 15만원.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제조간접비가 14만원. 이게 14만원이다. 경비는 없다. 없으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제조원가 50만원 나와 있네. 아 그럼 이것도 알 수 있다. 그렇죠. 알 수 있잖아. 얼마죠. 9만원이네. 자 그 밑에 뭐 말이 있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80%를 아하 여기 밑을 치세요.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제조간접비는 농무원가의 80%만 배부한다. 80% 그렇죠. 80% 이거 보세요. 이 금액에 80%로 배부한다. 이거 실제잖아. 그렇죠. 여기 80% 이거 얼마? 12만원. 80%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80%. 이 조건이 없었으면 13월 맞는데 이 말이 나와 있잖아. 우리는 80%만 제조간접비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그럼 이 금액이 얼마죠. 더하면은 57만원. 7만원 나오겠네. 지금 그러고 나서 물어보면 그죠. 유금화 현재 유일하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제품. 이게 지금 3만원이다. 이게 미완성이잖아. 이게 3만원. 이게 7만원. 이게 미완성 제품 3만원인데 이 속에도 마찬가지. 이 제품에도 제로비가 있을 거고 농업비가 간접이 있잖아. 그죠. 제로비, 농업비, 간접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1번, 2번, 3번, 3번 세 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미완성되었다. 미완성이 3번인데 이 3번 속에도 제로비가 들어갔을 거고 농업비가 간접이 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문제 한번 보세요. 보니까 3에 투입된 제로비가 얼마고 뭣잖아. 3에 농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2만원이다. 이게 2만원이면 이거 얼마고 이게 2만원이라면 자 힌트가 이거잖아. 농업비에 간접이 몇 프로? 80%잖아. 그럼 이것도 몇 프로? 80% 말입니다. 알겠죠. 80% 2만 80% 얼마? 1만 6천원. 이거 합격 얼마? 7만원이잖아. 그럼 답 나오겠네. 그죠. 3만 4천원. 3만 4천원. 답이다. 3만 4천원. 알았죠. 이번 35문제는 부문비 문제 나왔네. 부문비. 그죠. 제조관적이요. 부문비입니다. 그죠. 단계배우법이다. 이때 단계배우법을 그렸습니다. 단계. A제조 부분에 배분되는 부분은 얼마고 동력부분을 먼저 배부한다. 그게 힌트잖아. 그죠. 단계인데 동력부분부터 먼저 배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제조와 B제조와 동력을 우측에 그죠. 수성과 동력 이렇게 항상 먼저 배부하는 것을 제일 우측에 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A부분에는 60만원. B부분에는 40만원. 수선에는 30만원. 동력에는 15만원. 이래서 우측부터 배부한다. 그러면 이 15만원 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여기에 배부되는 금액.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끝. 그럼 동력부모가 배부합니다. 6대 3대 3이네. 그죠. 6대 3대 3. 여기는 6대 3대 3 하면 약분 아마 2대 1대 1. 그렇죠. 6대 3대 3이잖아요. 약분 아마 2대 1대 1. 이거 7만 5천원. 일하니까 얼마? 3만 7천 5백원. 3만 7천 5백원. 그죠. 배부했고. 다음 수선. 이거. 337. 500. 이거 가지고 A와 B에 배부하면 된다고요. 5대 4. 5대 4. 또 하면 9. 9분의 5. 9분의 4. 337. 500. 가지고 9분의 5 하면 얼마가 될까요? 3927. 3927 하고 나면 7963. 9545. 535. 1875. 15만원. 갓. 계산이 계산이 가면 됩니다. 숫자가 약간 복잡힌 만원. 배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A 제조부원에 배부는 보조부원 원고. A 제조부원에 배부는 보조부원 원고. A 제조부원에 배부는 보조부원 원고. 1. 187. 얼마? 162500. 나오네요. 5번 정답. 쉽습니다. 보통. 다음 이번에는 36번 문제. 이거는 종합원고 계산이 나왔네요. 종합원고 나왔죠. 기말정보 구하는 것. 제로는 공조에 다 들어갔다. 공공비는 공정전체에 걸쳐 견뎌받는 것. 완성도로 해야 되죠. 제로비는 100% 공공비는 완성도로 한다. 선입에 의했을 때 환산량 얼마고 못섭니다. 그렇죠. 이거는 선입선입법이니까 선입이다. 선입은 시기입니다. 단 곱하기 완말초 분의 말이다. 지금 묻는 말에 완성을 묻고 있잖아. 이거 몇 개고 분모. 제로비 몇 개고 가공비 몇 개고 묻네. 간단하겠네요. 완성수량 보세요. 완성수량은 기초에 100개가 있었고 착수를 2400개 했습니다. 그러면 2500개 만들어야 되잖아. 2500개 중에서 남아있는 게 500개 있으니까 만들면 몇 개? 2000개. 말 보세요. 500개인데 제로는 다 들어갔다 그랬잖아. 100%니까 500개 해야 되고 가공비는 완성도로 해야 되니까 50%만 해야 되니까 몇 개? 250개. 초는 제로비는 100% 다. 몇 개? 100개. 이거는 완성도 몇 %? 30% 몇 개? 30개. 끝났니? 2500개에서 빼니까 2400개. 이거 2250이 아니라 2220개 답. 2400개와 26. 1번 답이네. 1번 답. 쉽습니다. 그죠? 쉬운 게 많이 왔습니다. 이쪽에 쉬운 게. 이쪽에 가야 될 건데 그냥 보통으로 보냈는데. 이런 문제는 쉽죠. 분모에서만 하면 되는데. 37번. 결합원가 나왔네요. 그죠? 이 부분. 결합원가. AB를 만들고 있다. AB 만들고 있는데. A도 만들고 P도 만들고 있다. 우리 회사는. AB를 만들고 있는데. 결합원가가 60개다. 66만원이죠. 그죠? 6만원이다. 결합원 6만원. 그런데 지금. 40개를 만들고 있다. 그죠? A 제품을 만들 때는. 돈이 3000원 들어간. 추가 가공하여 3000원에 팔고. B 제품은 한 단에 1000원에 판다. A를 만드는 데는 가공비가 5만원 들어가네. A 만들고 돈이 5만원 들어갑니다. 그죠? A 만드는 데는 5만원 들어가고. B는 돈 안 들어가죠. 그대로. 이걸 파는데. 그 판매 가격이 얼마냐. A는 몇 개 만들었죠? 40개 만들어 가지고. 그죠? 각각. A는 얼마에 팔죠? 3000원에 판다 그랬잖아요. 40개 한 개 3000원에 파니까. 12만원. 12만원. B도 40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건 얼마죠? 1000원에 판다 그랬는데. 40개 천원이니까. 4만원. 팔 때 비용 들어갔네. 그거 보니까. 각각. 만원씩 소외된다. 다 했네요. 그죠? 문제가 지금 보니까. 이 금액으로 배부하는 것은 판매가치법. 여기에서 가원비도 빼고. 이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빼버리면 순실현가치법. 이 문제는 무슨 법이죠? 순실현가치법이니까 빼야 되겠다. 그죠? 그럼 A는 12만원에서 빼니까 얼마. 6만원 남네. B는 빼고. 3만원 남네. 6 대 3을 나누면 되겠네. 이거 1 대 2네. 간단하네. A는 3분의 2. B는 3. 이건 2만원. 이건 4만원. 끝. 그죠? 답.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우리가 결합한다고. 답이 안 나왔네요. 그죠? 묻는 말. 묻는 말 조심하세요. 묻는 말. 두 제품을 모두 판다면 이익이 얼마고. 지금 묻는 게 이익을 물었다. 그죠? 원래 우리 시험에 이것 물었습니다. 이거 이거. A 제품에 배분되는 요금액이 얼마고. B에 배분되는 요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시험 문제인데. 그동안 이게 나왔습니다. 결합원가 나오면 항상 이것만 나오죠. 그죠? A에 배분되는 금액이 얼마고. B에 배분되는 요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팔았을 때 이익이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보면 되지 뭐. 10만원 팔았잖아. 그죠? 10만원 팔았는데. 원가 4만원. 이게 원가 들어가고. 이거 원가 들어갔잖아. 9만원 들어갔죠? 비용도 1만원 들어갔잖아. A에 보면 총 얼마 들어갔죠? 10만원 들어갔죠? 얼마 남았죠? 2만원 남고. 그죠? B에 보면 4만원에 팔았는데. 이게 만들 때 2만원 들어갔고. 1만원 들어갔으니까. 얼마 남죠? 1만원 남잖아. 그죠? 총 얼마 남습니까? 3만원 남았다. 이게 원가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제조 원가. 제조 원가. 이거 2만원. 답 3만원이네요. 보통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다음 38번 문제. 전부와 직접 나왔네요. 그죠? 김은 몇 개 남았죠? 500개 남았죠? 500개 남았죠? 500개 남아있다. 그죠? 보세요. 우리가 원가 요소에서 기본적으로 직접 제로비, 직접논무비, 변동간접비와 호정간접비인데 이걸 다 하면 전부. 여기까지 하면 직접이잖아. 그죠? 알고 있죠? 그죠? 그죠? 알았는데 잊어버렸다. 이제 잊어버리면 안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고 그랬죠? A4 하나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그거 보세요. 직접적으로 여기 얼마? 400원. 한 개 400원짜리. 농업비는 한 개 얼마짜리. 350원짜리. 변동간접비는 얼마? 250원짜리. 맞잖아. 그죠? 고정제도간접비는 고정제도간접비는 지금 거의 보니까 60만 원 나와있죠. 몇 개 만들었습니까? 총 고정값이 60만 원이 2층에 만들었잖아. 한 개 얼마? 300원이잖아. 그죠? 60만 원이니까 2층에 만들었으니까 한 개 300원. 전부는 다 담아 얼마? 1300원. 직접 여기까지? 얼마? 1000. 맞죠? 그죠? 전부는 다 담아 1300원. 얼마? 65만 원. 65만 원. 65만 원 나오네. 그죠? 500개. 천 원 남아 이상 얼마? 50만 원이네. 다 담아. 그죠? 다 담아. 전부와 직접. 알았죠? 전부와 직접이다. 관리회계 부분이잖아. 그죠? 우리 관리회계 하면 여기 또 그죠? 여기 방금 했던 이거. 전부와 직접. 전부와 직접에서는 딱 문제 보면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느 문제 다 풀 수 있잖아. 두 번째는 뭐죠? 차이분석이 있잖아. 표준원가. 그죠? 이거 알죠? 그죠? 가수가 임신했다. 신 만드는 것. 손해분기전 분석. 본전 분석하는 것. 마지막에 의사결정. 그죠? 내가 받아들일 건지 거절할 건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방금 이 문제입니다. 다음 39번. 이거 나왔네. 차이분석 문제. 그 차이분석이 나왔다. 그죠? 차이분석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죠? 노무비네. 우리는 가수가 임신했다. 이거는 제로비. 이거는 노무비. 지금 노무비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시간 차이잖아. 이걸 다른 말로 능률 차이. 이걸 또 우리는 수량 차이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능률 차이를 한다고 했잖아. 이게 능률 차이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능률 차이. 이걸 또 다른 말로 수량 차이를 능률 차이를 하고.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율 차이, 시간 차이. 지금 시간 차이를 묻고 있네요. 그죠? 시간 차이를 다른 말로 능률 차이인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세요. 주어진 것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시간 차이를 식 만들자. 식 어떻게 만들죠?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그죠? 이렇게 하고 곱하기. 시간 차이에 해당하는 임율을 곱하고. 앞에 뭐가 붙는다. 표준. 그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또 A4에 들어갈 것. 이거잖아요. 식만 만들면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대입합니다. 문제 보니까 지금 그 문제가 8,600개를 생산하는데 2만4천시간이 사용되어서 직접 노무비가 45만6천원이 발생했다. 46만6천원이 발생했다.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은 2.75시간이고 표준 입량은 19.20이다. 능률 차이가 얼마고. 지금 표준 시간 나왔네. 그죠? 지금 시간 차이 이거 구합니다. 구하는데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그죠? 이거 주어졌네. 2.75시간 나왔다. 그죠? 표준 입량 나왔네. 이거 19.2. 여기 나와 있고 그죠? 이것만 알면 알 수 있겠네. 그죠? 네 개 중에서 세 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잖아. 이것 알면 다 구할 수 있겠네. 실제 시간 보세요. 이제 실제 시간. 실제 시간 찾아보세요. 실제 시간에다 그죠? 구해보니까.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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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세요.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다시 보세요. 왜냐하면 단위당 표준 시간은 2.75이잖아. 하나 만드는데. 몇 개 만들었죠? 몇 개 만들었죠? 8600개. 그대로 다 해줘야 되죠. 그죠? 한 개 만드는데 2.7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그죠? 다시 보세요. 하나 만드는데 2.75 시간이 걸리는데. 한 개 만드는데 2.75 시간이 걸리는데. 단위당 그랬으니까. 몇 개 만들었죠? 8600개 만들었다. 뽑하니까 8600개 만들었다. 맞죠? 켈어 맞죠 그죠? 2865 thereashi. 365. 됐습니다. 그 다음 실제 시간에 나오었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24000회. 끝났네. 끝났네. 끝났다. 여러분 계산계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이거 이거요. 어. 얼마? 350이다. 그죠? 350 곱하기 19.2 하니까 672. 6720은 나왔니. 맞죠? 맞고 이게 크니까 뭐죠? 분리. 실제가 크니까 분리네. 이게 저그마 유리. 비교해서 여기 크잖아. 분리. 이게 저그마 유리. 분리. 쉽습니다. 그죠?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그죠? 쉽게 만드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했으면 못 구하지. 그죠? 이것은 기억해야 되지. 앞으로 보면서.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A4. 그죠? 하나 만들자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다시 보면 손이 분기점에서 나온 거네요. 그죠? 나왔는데 안전 환경을 나왔다. 안전 환경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알이 될 것은 안전 환경을 하는 것은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매출이익률이다. 이것을 안전 환경을 합니다. 원가에게서는. 매출에 대한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한 것이죠. 그 매출액에서 본전을 뺀 거잖아요. 그게 이익이잖아. 그죠? 문제에서 매출액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주어져 있죠? 매출액이 얼마? 80만원 나와있고. 이것을 알고 나면 본전 손이 분기점에 계산하면 끝나버리네. 이것을 계산하면 끝나지. 본전 손이 분기점 BQ는 고증액 플러스 AQ. 이것이 본전이다. 문제 보세요. 문제 보니까 매출액이 나왔다. 어떻게? 1Q.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수량이 나오면 단가가 이건데 금액이 매출액이 나왔으니까 1Q는 됐죠? 고증비 다 더하면 얼마? 20만원. 이것은 다 되어줘야 되잖아요. 모든 고증비니까. 변동비도 아니니까 300원이네. 300Q. 알겠죠? 그죠? 단위당 판매에 500원을 판다고 그랬니? 그죠? 500원을 판다고 그랬으니까 500Q. 문제 위에 못 봤습니다. 다시. 위에 보니까 단위당 판매에 500원이라고 그랬죠? 한 개에 500원에 판다. 500원짜리다. 500 얼마? Q 되지. 500원에 판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500 나왔잖아. 500Q는 고증비가 20만원. 그죠? 맞죠? 그죠? 변동비가 300Q 맞네? 이것 풀면 답이 나와 버립니다. 그럼 20만원 나누기 200Q값은? Q값은 20만원 나누기 200하니까. 그죠? 얼마? 천 나오네. 1000. Q가 1000 나왔다. 다 보세요. 한 개에 1000원에 판다. 그죠? 몇 개 팔아야 되죠? 500개면 얼마? 50만원. Q가 1000원 나왔잖아. 그죠? 여기 한 개에 1000개인데 한 개에 500원짜리니까 50만원이다. 50만원이다. 본전을 팔면 50만원씩 팔면 본전이다. 그죠? 1000개 팔면 본전. 금액으로 말하면 50만원씩 팔면 본전. 다시. 1000개 팔면 본전. 단가 5배원에 팔는다. 그죠? 1000개를 5배원에 팔니까 금액 50만원씩 팔면 본전이다. 그러면 이제 8분의 3은 몇 프로죠? 이 말이죠? 80만원 분의 30만원인가 8분의 3. 3 나누기 8은 얼마죠? 네. 정답. 4번 답이다. 오늘 문제는 사실 그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죠. 그죠? 다 풀만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점수를 여러분들 그죠? 거기에 맞는 수 있죠? 맞는 수에다가 2.5로 곱해야 됩니다. 그 맞는 수에다가 곱하기 2.5 이게 점수입니다. 점수를 제일 위에 적어주세요. 제일 위에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 그죠? 기본만 되어 있으면 벌써 그죠? 이 점수가 이 점수니까? 80점 나오겠네. 80점. 쉽고 보통 하면 8점 나오고 어려운 게 20점 나왔습니다. 다시 다 체크했죠. 점수 명이 있습니까. 답지 좀 그려주세요. 답지 좀 그려주세요. 답지 좀 그려주세요. 답지 좀 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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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